안녕하세요 드림 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포크캠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포크캠은 지게차에 포크를 비춰주는 캠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가설재를 하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가설재라고 부르는 거죠. 차 두 대만 하차하면 되요. 현장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설재가 필요하진 않죠. 속도는 지금 2배속으로 돌렸습니다. 일반 작업 영상 그대로 하면 너무 지루하시잖아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이 가설재 같은 경우 시스템 자재는 이렇게 잘 꾸며져서 와요. 작업하기가 아주 편하죠. 오랜만에 포크캠으로 보는 것과 또 다른 맛이 있죠. 맨날 320도 캠에서 뽑아낸 영상과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간만에 포크캠을 이용해서 영상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죠. 이거 자체도.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설재도 역시 미끄럽습니다. 겨울철에는 더 미끄러워요. 지게발이 살짝 얼어 있기 때문에 더 미끄럽다는 거 항상 명심하고 작업해 주셔야죠.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항상 수평을 유지해서 자재가 같이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작업을 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빨리하고 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고 안나는게 잘하는 거예요. 5분 10분 빨리 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말짱 두루묵이죠. 지금 위아래 같이 묶여 있어서 그 철사를 끊으러 갔다 오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다가 저 뒤쪽으로 집어 던져 버릴 거예요. 냅다 브레이크 밟으면 저렇게 떨어져 버리죠. 자 이제 한 번만 뜨면은 이번 차는 끝나죠. 비교적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조금 큰 현장 같은 경우 이게 엄청 25돈 트럭이나 이런 걸로 오게 되면은 화차할 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런 거는 아주 간단한 짐입니다. 지금 저 앞에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외벽을 작업하기 위해서 요 가설재를 설치할 겁니다. 가설재를 설치하고 나면은 그 외벽에다 무엇인가를 붙이겠죠. 그것도 이제 계속 제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다 그 작업 과정이 올라올 거예요. 이제 한 대만 더 오면 돼요. 그거 올 동안에 그 레미탈 한 포대를 저쪽으로 옮겨 줄 거예요. 레미탈은 파레트가 1m가 아니에요. 1m인 줄 알고 1m에 맞춰서 집어넣으면은 뒤에 파레트까지 걸게 돼 있죠. 레미탈이나 시멘트 파레트는 1m가 아닙니다. 1m가 못 돼요. 약 80cm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항상 지게팔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흔히 초보분들이 실수하기 좋죠. 발을 조금 더 집어넣은 상태에서 두 개가 실렸을 때 한 파레트만 뜨게 되면은 뒤에 있는 파레트가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제품에 손상이 가든지요. 앞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서 그냥 밀어줘야죠. 이것은 이제 전기 충전소도 들어설고 그럴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곧바로 차가 안되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죠. 이번에는 아까보다도 더 간단한 짐이에요. 한번, 두번, 세번만 뜨면은 끝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주의소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세차장이거든요. 이쪽으로 세차하러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넓은 공간이지만 화물차가 잘못 쓰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곳이에요. 이제 적당한 위치에 화물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톰백이 두 자루가 있네요. 아마도 부자재겠죠. 두 개 떠서 먼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톰백을 들 때는 옆에 걸려서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번에 포크캠 영상을 찍게 되면은 조금 또 위치를 바꿔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포크보다 약간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더 낮춰서 포크의 높이에서 또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영상이 다 그 정도 높여 찍은 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영상이 어딘지 또 찾으려면은 저도 이제 한참 찾아야 돼요. 지금 영상이 꽤 많죠. 한 600길 이상 되다 보니까 어디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조차도 찾기 힘들 때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발판. 이런 경우 그냥 한번에 떠서 차를 보내버리고 위에 걸 내려주면 되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뒤에 적지암 찍어버립니다.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좀 빼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고. 이거 많이 보던 자재죠. 가설제 발판입니다. 이 발판을 밟고 사람들이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차하면은 오늘의 작업은 또 마무리가 되겠죠.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 걸 내려주면 작업 끝.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죠. 안전제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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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